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4년 이후에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의 연평균 기업수는 미국은 482개 그리고 일본은 688개 그리고 한국은 13개사에 불과합니다. 3월 14일 날 한국무역협회 산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을 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른 그런 수치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88개입니다. 이것을 연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 13개사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공장을 울산으로 옮긴 현대모비스가 딱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도 7년 동안 88개사가 유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규모나 총기업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현재하게 낮은 수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턴 기업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을 말합니다. 절대수로 보면 한국의 유턴 기업 수는 미국과 일본의 5%가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빈약한 그런 결실입니다. 사업장을 해외로 이동하는 그런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 가지 요인일 것이고 그 밖의 시장 접근성의 용이 그리고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 시장 계층의 필요성 또 생산 비용의 절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결합이 돼서 사업장을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국의 지난 7년간의 유턴 기업들과 한국 유턴 기업의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재정을 수조에서 수십조 원 정도를 풀어가지고 잠시 반짝 존재할 수 있는 단기 알바를 남발한 정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수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조급함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저 사람들이 재정신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단기 알바를 일자리 만들기에 주요 그런 의제로 삼아서 계속해서 재정을 낭비하는 그런 국가정책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명백한 사실이지만 각 경제 주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고유 기능 고유 임무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고용난의 문제라든지 경제난의 문제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당신이 무엇을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고 반듯한 답을 스스로가 갖고 있으면 고용난이든 경제난이든 아니면 일자리 창출난이든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잘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기업이자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민간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자 마땅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자 또 가치를 만드는 주체이자 또 이익을 창출한 주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나 정부의 관계자는 뭘 잘해야 되느냐 일자리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주체입니다. 헬프입니다. 조력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협조자입니다. 행동하는 자와 협조하는 자 사이에 그런 임무나 또 수행해야 될 그런 책물을 명확하게 잘 구분할 수가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상식과 원칙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또 억지를 부리는 데서 모든 비극과 고통과 고난의 시작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과 민간사업자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우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절실함이나 절박함도 다 사라지게 되고 필요하면 수십조에서 수조원을 다 끌어다가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그렇게 재원을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런 판단과 관점의 문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나 또 행동하는 주체가 기업이나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뭘 고쳐주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당신들이 적극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답을 구하면 두터운 보고서를 만들거나 무슨 위원회를 만들거나 TF팀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숫자를 쓴다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자 민간사업자고 일자리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주체가 바로 정부이자 정부 관계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드는 사람들 함께 가서 뭘 도와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게 합하여 손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일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 일 이런 일만 골라가지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냐 이야기. 최근에 만난 한 기업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업가들에게 사업하는 재미라는 것이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예측하기에 점점 힘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까?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에서 또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각오하는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근로윤리나 직업윤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로윤리나 직업윤리의 대략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정부 관계자들이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로 유턴하는 리턴 기업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몇 시민은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케이시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망하려면 유능한 직원은 다 전직하고 무능해서 어디 갈 데 없는 사업만 남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적이 있는 선도기업은 다 빠져나가고 쭉쩡이들만 채울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거나 한국으로 다시 유턴하는 리쇼링하는 것은 정말 자기 정신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다수 과한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에서 살린 본래의 의미나 또 본래 주장의 뜻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분은 케이신데 전부 퍼져서 나라 국관이 거들났으니 떠들 때 어디 없나를 골문하는 정부가 있는 곳에 왜 돌아옵니까? 기업가가 죄인 취급받는 곳에 당신이라면 돌아오겠습니까? 요즘에 또 기업인들 만나면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감방을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의 회복 상식의 회복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 사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부는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좀 더 또렷하게 정립이 되고 이 원칙 하에서 법과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일자리가 만들어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